네, 라이브 방송 처음이라서 이러고 있어요, 네. 통 라이브 하면 뭐 해요?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. 이거 옆에 하트는 뭐예요? 막 색깔별로 오는 거? 가르쳐주면 안 돼? 이거 밑에 막 물음표 이런 건 뭐예요? 좀만 가르쳐주면 안 돼? 아, 이건 질문이구나. 혹시 어제 술 마셨냐고? 왜요? 아, 나 뭐하고 있냐고? 나는 심심해서 음악 듣고 있다가 라저, 나 이거 좀 가르쳐줘. 인스타 라이브. 그 라저라는 친한 오빠가 있는데 저 오빠가 너튜브라고 해야 되나? 뭐 그거 하고 있어요. 어떻게 다 영어예요. 저 영어 잘못해요. 필리핀. 안녕. 아, 이런 데서 유튜브라고 해도 된다고? 그러니까. 내가 작품을 지금 해야 되는데 잘할 거예요. 조금씩 기다려주시면. 어 범식이 오빠다 활동은 그 제가 나중에 우리 대표님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요 활동 언제 하냐고 정희연씨가 저보고 다크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러네요 저 진짜 피곤해 보여요 우와 이거 하트 계속 올라온다 신기해 아 가영아 너무 보고싶다 제 나이는 스물일곱살입니다 몸무게 까야 되나 오픈? 아 그래요 뭐 제 몸무게는 지금 46kg인데 키가 제가 원래 키가 158이에요 요즘 159 거의 델랑말랑 하고 있는 것 같고 운동을 하니까 157이었다가 158로 컸어요 아 립 뭐쓰냐구요 립 저 페리페라 젤 연한색이랑 옛날 버전 그거랑 랑콩 거 연한 거랑 섞어 발랐는데 저는 한색 잘 안 바르고 엄청 섞어 발라서 두껍게 만든 다음에 휴지로 닦아요 조금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묻어있는 그 입술 색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다음엔 제가 라이브 켜서 집 구경시켜줄게요 뭐 하다보면 라이브도 늘겠죠 빠빠찡 저 갈게요 가지 말라고? 아 가지 말래 어떡해 저 생각보다 마음이 약해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 또 안가야될 것 같고 막 근데 저 언제 보내줄 거예요? 저 그 저 그 음 종료할 때 보통 다들 뭐라고 그러면서 종료하신가? 아시나?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